간절했던 맘매여행, 즐거운 마음으로 떠났습니다. 페루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에어비앤비 아저씨가 마중을 나와있네요. 우리는 아저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에어비앤비로 가고 있습니다. 조금 힘들고 피곤한 몸을 위박하고 마주비치로 가기 위해서 또 쿠스코에 갈 예정입니다. 또 매일 아침 비행기를 타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고 공항건소에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1박을 하기로 했습니다. 아저씨에게 안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. 조금 소통이 어려워, 바로 이야기한 이 아저씨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느라 정말요. 그 자세한 쇼핑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자세한 쇼핑이 안되고 있습니다. 그 자세한 쇼핑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. 모든 분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, 예를 들어, 만약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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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한대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sell not too many 대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수의 기쁘데 말이죠 교수는 그만의 탈락입니다 지금은 너무 쉽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다 평범합니다 걸手하거나 가까이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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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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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